이준씨 친구가 부르더라구요 혼자 뭐해? 아니 그럼 부르는 친구도 혼자였던 거 아닐까요? 그러게요 그래서 어 나 뭐 좀 하는데 그랬더니 고독이랑 친구 삼았니? 아 네 그건 바로 나오란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김영아씨도 가끔 그 고독이랑 친구 삼고 혼자 오래 있고 그런가요? 네 왜요? 아니 요즘에 고독 그거 두려워 말고 자신에게 집중해라 고독력을 키워봐라 남에게 인정받으려 말고 고독을 활용해봐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요 이제 혼자 지내는 분들이 부쩍 늘어나니까 혼자였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고독할 때 자신에게 더 집중하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헤쳐나가기도 하더라구요 그러게요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혼자 지내는 생활을 반복하다 보면은 이 고독은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따라 붙죠 네네 아니면 취미로 만나면서 지내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고독의 힘뿐 아니라 이 사람 사람 만나는 활력도 필요합니다 아 그렇죠 네 혼자 만족하는 것보다는 서로 그냥 즐겁고 위로되는 일이 훨씬 낫죠 아 그렇고 말고요 만약 혼자였을 때 고독 속에서 친구할 수 있는 또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 국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한 곡 띄워드리죠 이 시간 첫 곡입니다 태평과 양산도를 김보연의 소리로 띄워드렸습니다 네 여러분께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15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 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성다운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상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초란해랑 여보게 초란이 우리가 한 동네에 살잖아 광대촌이라도 생기면 이사갈 생각인데 어느 세월에 광대촌 광대아파트가 생기겠어 여보게 우리가 말이야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하는 말인데 거식이 있잖아 거식이 누구 아침이고 저녁이고 버스정류장 시장에서 명함 돌리는 그 사람 말이야 아 선거 나온다는 거식이 아니 자네 그 사람하고 뭐 오는 거요 아니요 저기 좀 말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될 것 같은데 그 여론조사를 봤는데 말이야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듣기로는 머식이가 된다더만은 누가 그래 아니 거식이가 여론조사 1등 했다는데 어? 머식이가 1등 했다는데? 이거 봐 자네 그거 어디서 들은 소린데? 아 그거 있잖아 그 여론조사 하면은 내놓으라 하는 거 그 떳다봉에서 조사한 걸 아는데 뭐? 떳다봉? 어 어? 이쪽은 궁짜궁에서 조사했다는데? 어? 아니 그럼 뭐야? 아니 서로 조사를 어떻게 했길래 뒤집힌겨? 아유 그래도 그냥 여론조사 하면은 궁짜궁이지 에이 아니지 지난번 보궐선거할 적에 떳다봉이 맞췄자노 아무튼 우리 동네는 거식이가 1등이랴 에헤 궁짜궁이 맞대니까는 머식이가 1등이라니까는 가만있어 봐봐 저 그 떳다봉 말이야 응 자네한테는 전화 왔던가? 그려 여론조사 한다길래 응답해줬지 꽝이야 꽝 나한테는 그냥 물어보지도 않았다구 꽝이라니? 아니 떳다봉이 꽝이란 말인가? 아 그럼 나한테는 물어도 안보고 어떻게 그냥 누가 1등이네 2등이네 소리를 내? 떳다봉 꽝이라고 아 가만 가만 그럼 궁짜궁은 자네한테 전화 왔던가? 어떤 후보냐고? 아 왔지 그래서 머식이 후보가 좋다고 했고 아이고 뻥이야 뻥 왜 나한테 물어도 안보고 머식이가 1등 소리를 해? 에이 참 그냥 거식이 1등 꽝이라니까는 그냥 나한테는 안 물어봤다고 오직만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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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거식이고 머식이고 1등 소리 그만 좀 하지 뭐라고 네 국립국악관연악단의 연주로 신내림 함께 하셨습니다 네 요즘에요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를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네 아니 벌써부터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조작하거나 허위사실 발표해가지고 수사 중인 곳도 있잖아요 네 글쎄 말입니다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는 20대 총선인데요 네 근거 없이 그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말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죠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거 비방하는 말 없애자는 그 얘기가 언제부터 나온 거예요 진짜 글쎄요 그렇죠? 때마다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그냥 뭘 어찌어찌 해보겠다는 말보다는 암흑이가 뭐 어쨌다네 눈 거시기가 뭐 저쨌다네 참네 이런 소리가 들리면 찍어주고 싶다가도 그냥 쏙 들어가요 그 마음이 그렇죠? 유권자인 그 국민들을 무시하는 건 처사인데 네 어쨌거나 그 4월 13일까지 그 상대방 후보에게 험한 소리 또 비방하는 소리로 경쟁하는 그 하루하루 이거 귀를 막고 살아야 되나요? 어째야 되나요? 한국 전통 문화 중심 얼씨구 좋다 지와자 좋네 국악방송 1호구나 서울경기의 vm 99.1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은 99.3이고요 전주 익산 95.3 동주 포항 107.9 진도 목판은 94.7이고요 강릉은 103.3 남원 95.9 제주 91.3 서귀파 106.9 메가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여러분의 국악방송 얼씨구나 좋구나 국악방송 좋을씨구 고전 속의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의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네 오늘은 홍만선의 나무 심기 고사입니다 네 보통 나무 심기 하면 4월 5일 식목일에 심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2월 이후 3월에도 나무를 심었다는 옛 기록이 있습니다 네 조선 후기 실학자였던 홍만선도 나무 심는 시기를 지금의 그 식목일보다 앞당긴 그 2월부터로 말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온난화 때문에 현재 4월 5일 식목일은 뭐 조종돼야 한다 주장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런 주장이 이제 벌써부터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조선 숙종시대의 실학자 홍만선은 나무를 심는 시기와 방법을 어떻게 말했는지 잠시 돌아볼까요 네네 홍만선이 농업기술소로 남긴 그 산림경제에 보면요 네 지금 달력으로 2월부터 금음날까지 나무를 옮겨 심을 수 있다 그리고 나무를 심는 달은 3월 중에 끝내야 한다 했고요 네 홍만선의 말대로 보자면 지금이 나무 심기에 좋은 때겠네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요 산림경제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나무를 옮겨 심을 때는 이미 뿌리를 내린 그 흙이 많이 붙어 있어야 한다 옮길 때는 남쪽 가지를 표시해 두어야 한다 심을 때 남쪽과 북쪽 방향을 맞춰야 한다 네네 어린 묘목보다 자란 나무를 옮겨 심을 때 주의할 점과 큰 나무를 옮겨 심을 때 그 나무가 건강하게 살아서 뿌리를 뻗어나가게 하는 그런 비결도 적혀 있습니다 큰 나무를 옮겨 심을 때는 구덩이 속에 가을 보리 연화문말을 깔고서 심으면 백이면 백 다 산다 네 예전에 큰 나무를 옮겨 심을 때는 보리를 깔아주는 게 나무를 살리는 나름의 비방이었네요 네네 그러네요 홍만선은 꽃나무를 옮겨 심을 때도 기존의 그 꽃나무 가지가 남쪽으로 자라는 것은 옮겨 심을 때도 남쪽에 자리하도록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요 흙을 돋을 때도 원래 묻혔던 자리 이상으로 흙을 돋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네 꽃나무를 옮길 때는 기존에 뿌리 내린 그 흙을 많이 붙이는 게 좋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버팀목을 해주는 것도 나무 생존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했네요 네네 그리고 또 홍만선은 그 과일나무를 옮겨 심을 때 보름 전에 심는 것과 보름 후에 심는 게 열매 수량을 좌우한다고 써놨거든요 과일나무를 보름 전에 옮겨 심으면 열매가 많이 달린다고 했고요 네 보름 후에 심으면 열매가 적게 달린다는 건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달이 차 올라가는 기운을 받으면 열매가 많이 열린다는 거고 보름달이 기울어지는 기운을 받으면 열매가 적게 열린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홍만선의 산림경제는 그 시대에 나무 접붙이기도 여러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나무에서 싹이 부풀려고 할 때가 접붙이기에 좋은 시기다 그러니까 새잎이 나와서 터지려고 할 때 나무 접붙이기를 하는 거는 조금 늦은 셈이다 그거죠 네 네 지역에 따라 다를 겁니다마는 요즘 같은 때에 나무 접붙이기를 했구나 싶네요 네 300여 년 전 홍만선이 남긴 농업기술서인 산림경제 과연 지금 같은 기후나 환경에서도 적절한 것인지 궁금한데요 네 자 오늘 고전사랑방 홍만선과 나무 심기에 대한 고전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상사디아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유영의 왜 여러분의 소리로 화초사거리 함께합니다 체험열차 하실 분 칙칙폭폭 삑삑 체험열차 승객 여러분 지금 열차 갈매기역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회장님을 위한 조종사 특별체험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혹시 승객 여러분 중에 갈매기처럼 하늘을 날아보고 싶은 회장님은 번호표 뽑아주세요 네 저 김실장 번호표 뽑았나? 어 그래 가져와 내가 비행기 조종체험을 하고 싶은데 저 갈매기처럼 날면서 말이지 아 회장님이시군요 비서실장인가봐요 아 네 1번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회장님용 조종사 체험칸입니다 자 앉으세요 야 이거 정말 하늘 날아가는 분위기네 아 참 누가 그러던데 비행기 조종이 자동차 운전보다 쉽다고 말이지 그래서 회장님용 조종사 체험 마련한 겁니다 자 그럼 날아볼까요? 어 날아보라고? 어 아니 이거 어딜 눌러야 엔진이 걸리나? 이봐 김실장 김실장 부를 거 없습니다 자동 이륙 눌러보세요 어허 이거 누르면 비행기가 자동으로 뜬다? 어허 그 편안해 자 눌렀고 어허 이 비행기 말을 좀 듣는구만 크으 구름 위로 색색색 어허 김실장 그 다음에 말이야 해외 출장 갈 땐 내가 비행기를 몰아볼까 싶구만 아 저기 회장님 앞을 보셔야죠 에? 아니 왜 그 자동 운항 눌렀으니 지가 알아서 날아가겠지 이것 봐 김실장 그 호텔 짓는 거 말이지 회장님 창밖을 보세요 기상 이변 회오리 폭풍 슈퍼 제트기류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어허 이 비행기가 왜 이렇게 떨어져 어 떨어지고 있잖아 아 김실장 이거 좀 어떻게 해봐 아이고 비행기 떨어진다 야 아 네네네네 회장님 당황하지 말고 비상 대처 매뉴얼이라도 보셔야죠 비행기 수동 조정 해야겠죠 아 아 아 아 하항노 이탈리거든요 아 그 맨이 어리고 뭐고 아 비행기가 왜 이렇게 떨어어 아이고 안 그래도 떨리는데 이만 김실장 자동차인들 잡는 게 낫겠다 이거 아자자자자 회장님 비행기 이대로 두면 5분 후에는 추락합니다 제트기류 펴서 놔야죠 하항노도 찾고 속도 제어도 하고요 뭐 5분? 야야 아직도 못 찾은 거야? 자 김실장 조정해 비행기 조정 안 하고 아 어디 갔어 김실장? 회장님 선택할 시간입니다 이대로 두 눈 질끈 감고 간다 낙하산 메고 뛰어내린다 특전사 고공 낙하 해보셨나요? 으으 고공 낙하 낙하? 야야 김군아 조정사 불러 네네 체험열차 회장님 조정사 체험 긴급 상황입니다 진짜 조정사를 찾아서 칙칙폭폭 삑삑 네 이 시간 일부 끝곡으로 국악관연학 8을 경기도립 국악단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네 어떤 회장님이 비행기 조정이 자동차 운전보다 쉽다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다 알만한 그런 회장께서 아주 큰일 날 소리를 했는데요 땅을 달리는 차와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와 차이는 우리가 봐도 하늘과 땅 차이로 아는데 말이죠 아니 아무리 자동 운항 자동 이착륙 기술이 있다고 그래도 그렇죠 이 수백 명의 목숨을 책임지고 지키는 조정사의 역할을 그렇게 그냥 가볍게 얘기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어요? 글쎄 말입니다 그것도 항공사를 경영하는 회장님께서 그러니까 그 사람 격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 대중을 위해서 일하는 전문 직업인들이 정말로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사측에서는 정말 진정으로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아니까는 CEO가 정말 올바른 상식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얼마나 놀랍고 당황스럽고 창피하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런 말도 했다며요 인공지능 알파고도 실수하기 때문에 조정사가 필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참 말도 아닌 소리죠 그러게나 말입니다 제대로 좀 아셔야 될 게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죠 정신 차리세요 상한골 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악방송이 만든 디지털 국악기 교과서 우리악기 토파보기 그 토파보기가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가야금 피리 북에 이어 멋진 우리악기 해금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영어 버전에 이어 4가지 악기 모두 중국어 버전도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악기 세계화의 마중물 우리악기 토파보기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이 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디지털 우리악기 교과서 해금을 추가해서 더욱 풍성하게 중국어를 추가해서 더욱 많은 세계인이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한류 3.0 시대 이제 우리악기로 이어갑니다 우리악기 스마트 교과서 우리악기 토파보기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한국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피리연주자 김경화가 선보이는 김경화의 피리세계의 7번째 작품이 3월 20일 오후 5시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무대에 오릅니다 김경화 연주자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46호 피리정학 및 대취타 이수자로 교육활동과 더불어 전통음악의 본질에 대한 연구를 펼쳐왔습니다 김경화의 피리세계 공연은 음악적 성장을 선보임과 동시에 피리음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10년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올해 공연은 풍요라는 주제로 경기음악을 새롭게 해석해 들려줍니다 공연 예매와 문의는 전화 02-786-144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보감을 비롯한 한문으로 쓰인 한의학 고전에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한문으로 편찬된 한의학 고전을 국문으로 번역해 제공하는 한의학 고전 데이터베이스 웹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웹서비스에는 동의보감을 비롯한 총 38종류의 한의학 고전이 담겼습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검색과 함께 자료의 부분 복사도 가능합니다 또 한문 원문과 우리말 번역문을 비교하고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용방법은 한의학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국악원은 우수한 국악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온나라 국악경연대회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제36회 온나라 국악경연대회가 4월 10일부터 6일간 진행되는 예선경연과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본선 5월 3일 대상경연까지의 일정으로 치러집니다 만 18세 이상의 성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가야금, 거문고, 대금, 작곡 등 총 10개 부문에서 경연이 이뤄집니다 수상자에게는 대통령상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현대자동차그룹 사장상, 국립국악원장상이 주어집니다 참가신청방법은 3월 25일까지 국립국악원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문화재청 국립무역유산원에서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무형유산 시민공방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전통공예기법과 재료를 활용해 직접 공예품을 만들어 볼 수 있고 분야별 중요 무형문화재 이수자가 강사로 나섭니다 수강생들이 만들 작품은 소목장, 사기장, 누비장 등 일상에서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생활공예품입니다 시민공방교육에는 무형유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국립무역유산 누리집을 통해 오는 3월 21일까지 종목당 1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063-280-146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사 박귀희명창을 기리는 기념관이 선생의 고향인 경상북도 칠곡군에 들어섭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의 대표적인 전통공연예술가인 박귀희명창을 재조명하고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향사 박귀희명창 기념관은 오는 2018년 말 개관할 예정입니다 기념관은 석저급 중질이 칠곡호국평화기념관 옆에 건립되며 유품전시관과 국악공연장, 교육장, 연습실 등으로 이뤄집니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기념관이 건립되면 박귀희 선생을 기리기 위한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활발하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충청남도 부여군은 올해 문화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 풍성한 공연을 선보이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부여군은 지난 1월 문화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전통예술, 다원예술, 무용분야 10개 프로그램을 선정했고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공연을 개최합니다 공연 내용은 우리가라 우리소리 조울씨구, 판소리 다섯마당 연창공연, 백제 기약을 찾아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부여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예술 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흑살 세상 이야기 아주 좋네 소류굿도 할수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전라남도 나주시를 찾아보겠습니다 빛과 물이 하나 되는 상생의 문화도시를 향해 발전하고 있는 나주시 네 오래된 전통자원이 풍부한 나주시는 경산북도 상주시와 함께 읍성이나 향교 같은 역사문화 자원을 공동으로 복원해서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네 이게 바로 나주 고도전통자원화 사업입니다 네 네 영남과 호남이 서로 공동연구를 하고 전통문화를 발굴해 보자는 건데요 우선은 지명유래와 오래된 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보자는 계획이죠 네 네 영남 호남 지명유래와 고도전통문화 자원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조선시대 관찰사나 목사가 지냈던 가명도시인 나주시와 경산북도 상주시가 서로 나서서 읍성 향교 산성을 공동으로 복원하게 되는 거죠 네 천년문화 읍성 둘레길도 만들고 나주 영산포 근대문화단지도 조성하고요 네 네 나주천 수변문화공간 조성과 전통문화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호남 문화진흥원도 건립해 보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주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 격차를 줄이면서 쇠락한 도시를 전통문화 도심으로 재생시켜서 활력을 찾아보자는 구상이기도 하죠 네 요즘 나주에서 펼치고 있는 향교와 서원문화재 활용사업 가운데의 하나인 향교랑 놀자가 시작부터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나주시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첫째 주 주말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나주 향교를 찾아온 지영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네 나도 선비 자리에서는요 옛날 유생이 돼서 선비 체험을 할 수 있는 유생복 입어보기도 하면서 서예쓰기 가훈쓰기 풍석화 속에 선비놀이도 하고요 네 네 나주시의 향교랑 놀자에선 500년을 잇는 선비와의 대화 자리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네 네 1480년 나주 향교 생도 10명이 생원 진사과에 급제한 것을 축하한 내용을 목판으로 만들었는데요 네 선비와의 대화에 참가자들이 손으로 찍거나 그림도 그려가지고 나주 향교만의 선비 얘기를 간직할 수 있는 목판 서화 체험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 네 나주에 가시면요 향교랑 놀자 자리에서 옛 선비복을 입고 목판 서화를 찍어보면서 선비들 얘기며 또 그림도 간직해 보면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넉넉한 역사문화 도시 체험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나주에 가면은 향교를 찾아가서 구본소나무학교에서 다양한 향교 문화를 체험해 보실 수 있다는 나주시의 향교랑 놀자 프로그램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유창의 소리로 율창 대학 띄워드립니다 옛 이야기 엮어보는 상앙골 풍류극장 오늘은 얼레빛 거사 얘기 가운데 8도 빗장수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지리산 거사가 들려준 얼레빛 얘기 만나보실까요? 만길빛 얘기가 나오자 이날금과 오들수가 이게 무슨 신가 싶어 지리산 얼레빛 거사에게 바짝 다가서서 그 얘기를 들어보는데 자 너 같으면은 어찌 하겠느냐 너도 월출산 사람처럼 금은 모아가 끝없이 나오는 화수분을 가졌다고 치자 어떡할래? 참 거사님도 어떡하기는요 그냥 쥐야로 금 나와라 은 나와라 사로 구수라 줄줄이 나와라 오냐 달라는 대로 준다고 치자 그걸 니가 지킬 수 있겠느냐 밤이면은 잠이 오겠느냐 어쩔래 아아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그거 지키는 게 또 일이겠네요 그 힘께나 쓰는 놈 데려다 포철 세우게 하면은 오냐 그 힘께나 쓰는 놈이 니가 잠들었을 때 가만히 들고 떠나면은 어쩔래 에이 아니 그걸 그놈들한테 바치다니요 아니 그럼 그 이리 하면 되겠지요 그 담을 하나 둘 셋 넘게 그냥 높이 치고서 어떤 놈도 못 들어오게 만들면 그 다리뻑고 그냥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아이고 아주 구중군걸처럼 겹겹이 울타리를 높이 치고 두 다리를 뻗고 자겠다 자 그 사람이 오면은 어쩔 거냐 담벼락 훌쩍훌쩍 비호같이 넘고 지붕 타고 내려오는 천하제일 칼제비가 들어오면은 어쩔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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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사님 아이고 거 그렇다면 게 차라리 나라에다 바치고 반은 나라가 드시고 반은 나한테 살라고 하면 되겄지요 누구냐 나라에 맡긴다 반은 나라에 띄워주고 반은 니가 먹고 그런데 어느 날 조승사자같이 생긴 사람이 사약을 들고 어명이다 마시거라 하면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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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런 화수분이고 그럼 나와라 뚝딱형구간에 아이고 차라리 없는 게 백 번 낫겄쇼 아니 근데 그 천하 보호물을 에이가 아니야 아냐 내가 왜 뺏겨 죽어도 못 주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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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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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벌써 머리통에 쪼개질 것 같지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백세초를 받았다고 치자 백년을 살게 됐다고 쳐 어쩔래 아니 아니 거사님 지금 이 꼴로 백년을 그냥 살아라 뭐냐 우냐 여기 기우 저기 기우 백년을 사한다 치자 좋으냐 아니 하는 거 없이 백년이라면 야야 들수 이건 좀 심하자녀 별별 일 없이 백년 아이고 그건 너무 지리멸렬 지루하니깐 니 꼴이 이 장난 저 장난 이를 벌리다가 잡혀 들어가가지고 백년을 꼬박 채워야 할 것이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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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사님 그만요 아이고 아이고 머리 아프니깐 그만 좀 어짓구요 그래서 올레비시야 이걸로 머리 한번 빗겨주면은 개운하게 할 일들이 생겨 어쩔래 니들 팔도 빗장수로 나서볼 생각 없냐 에? 아니 팔도 빗장수라 하셨습니까요 아니 그러다가 정말 빗장수하는 사람들 만나면 이게 온전하겠습니까요 아 내가 언제 빗장사들 탄구를 뺏어먹고 살라고 했냐 아니 그럼 이 빗을 누구한테 팔라는 겁니까요 현으로 들어가면 현감이요 부자 동네 유지며 원님이 사는 사또고을 팔도에 한두 군데겠느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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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사님 아니 그런 사람들이 빗이 그리울 게 뭐가 있겄습니까요 천길빗 만길빗을 아니 그 사람들한테 팔아보라구요 누가 천길빗을 준다고 했더냐 반달빗이면 된다 자 이거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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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사님 아니 이 반달빗을 싸들고 팔도 현감 사또 유지들을 만나라는 말씀입니까요 아이고 그러다 곤장 맞고 장도 올라 죽으머냐 그래서 나한테 얼레빗을 배우라는 거다 이놈아 너도 너도 이 팝충이 날당패에 한량대로 아니 그래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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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사님 그냥 머릿속이 그냥 깜깜하고 아이고 그냥 파이 떨어지 무거운데 어찌 저렇게 자꾸 쥐어박습니까요 아이고 여보게 들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겄는가 아휴 아니 왜 나한테 물어 지리산 가자고 가자고 했던 인간이 그냥 떠였잖아 너 때문에 그냥 내 팔자가 지리산 몽달귀신 개기 생겼는데 왜 물어 이제 어쩌라고 왜 왜 아니 이 친구야 아니 지리산 데려가서 겨우 얼레빗장수 하잔 말이야 뭐 겨우 얼레빗 에이 이것들이 아직도 천지 문관을 못해 니놈들이 이대로 내려가면은 하는 짓거리라고는 이 사람 저 사람 어찌 등치고 우려먹을까 구미만 할 놈들이 뭐 겨우 얼레빗 머리 대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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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사님 아이고 그 빚지는 좀 그만 좀 안 하시고요 아 그럼 그 팔도 빚장수를 어찌할지 그거나 좀 알려주시던가요 반발짝도 못할 놈들이 큰소리는 그러면은 배워 반달빛 천길빛을 어찌 공력을 드리는지 또 어찌 빚어야 할지를 말이다 그리고 나서 팔도 빚장수를 해보라 그거다 날구마 들수야 빚을 잡거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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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거사님 이 반달빛 말입니까요 네 반역금 수심가를 박기정의 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상한걸 풍류국장 얼레빛 거사 얘기 중에 팔도 빚장수 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지리산 구경갔던 날금이와 들수가 꼼짝없이 빚장수를 하게 됐네요 근데요 그렇죠 그냥 보통 빚장수가 아니라 현감 사또 유지들한테 팔아먹을 반달빚장수로 나가봐라 소린데요 지리산 거사에게 제대로 배워보겠다 약속은 했죠 네 그런데 과연 날금이랑 들수가 반달빚을 가지고 한 개라도 팔 수 있을지 또 그 빚이 어떤 빚인지도 궁금하고요 네 내일 뒷얘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요 서울대학교의 김경아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네 바야우로 봄이잖아요 네 근데 이 3월은 그냥 달력 한 장 넘기는 걸로 봄날이 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김 교수님의 발걸음에 벌써 봄날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교수님 교수님의 그 봄날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역시 피리인가요 그렇죠 저에게는 피리로 봄을 시작하고 또 봄을 여는 그런 의미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 봄날을 활짝 여는 김경아의 피리세계 풍요 연주 무대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우선은요 날짜하고 장사하고 시간부터 소개를 좀 해 주세요 네 이번에 제가 선보일 풍요 김경아의 피리세계 무대는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돌아오는 일요일 3월 20일이죠 오후 5시에 엽니다 아 네 그야말로 봄과 함께 진짜 활짝 문을 여시는 것 같은데요 네 김경아 교수님은 중요 무용문화재 제46호 피리정학미 대취타 이수차씨고요 KBS 국악환연학단 피리수석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2015년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교수로 임명이 되셔가지고 교육활동과 더불어서 전통음악의 연구활동 연주무대를 지금 활발히 펼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또 현재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견무연구원으로 그리고 또 21세기 피리음악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네 자 김교수님 학기 초라서 많이 바쁘실 텐데요 이 피리연주무대 준비는 어떻게 돼 가시나요 그동안에 제가 배우고 익혔었던 그 음악들을 뭔가 조금 더 깊이 있는 자세로 들여다보고 또 그것을 표현해 보는 그런 무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게 그냥 제가 몇 달 준비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온 무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네요 방학이라든가 학기 안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또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지금 좀 오랜 세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연구하시고 그러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10년간의 도전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우선은 이 10년간의 도전부터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목표로 이렇게 10년간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요 우선은 제가 2012년도에 10년 장기 프로젝트 김경아의 피리세계라는 무대를 계획하면서 10년 후에 김경아라는 연주자 김경아라는 전통음악가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그 부분에서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고민만 할 게 아니라 한번 제가 연구와 그러한 과정을 무대에서 한번 스스로에게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기획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왔고요 제가 2012년도부터 창작음악 전통음악 그다음에 전통음악 중에서도 민속음악 정악 이렇게 장르별로 해서 제 스스로 공부할 부분을 찾고 또한 저와 피리음악을 소통하고 싶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을 법한 레파토리를 좀 다시 재해석하는 그런 무대로 꾸준히 이제 해마다 해마다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왔었습니다 2012년도부터시면 올해가 16년이니까 반은 오셨네요 교수님 10년간의 도전 그러니까 10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떤가 김경아의 피리세계 2016년 김경아의 피리세계 풍요 연주무대가 3월 20일 돌아오는 이번 주 일요일 오후 5시 국립국악원 풍요사랑방에서 막이 오르는데요 교수님 이번 연주무대의 제목이 풍요라는 제목인데 이 풍요라는 제목 주제부터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바람의 노래죠. 저의 전공이 바로 이 관악기에다가 뜨거운 저의 김을 불어넣어서 무형의 무엇인가를 유형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음악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피리라는 악기의 가장 비슷한 부분이 사람의 목소리와도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피리가 다른 악기에 비해서 조금 더 표현하는 음색과 음정의 폭이 저는 다양하다고 봅니다 음역대는 좁을지언정 다른 악기보다는 그래도 음색과 그다음에 음폭과 표현에 있어서의 다양함은 어느 악기 못지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세밀하고 그리고 작지만 들리지 않을 것 같지만 들릴 수 있는 그런 소리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한 그런 작품입니다 네 피리음악의 발전을 위해서 2012년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요 김경아의 10년간의 도전 올해 연주 무대를 좀 미리 살펴보면 첫 곡으로 어떤 곡을 준비하셨어요? 첫 곡으로는 우선 저희 전통음악에서 본 연주를 하기 전에 아주 가벼우면서도 짧게 본 연주를 위한 선율을 하는 게 있어요 그 선율은 정해져 있는 일정한 틀이 있는 게 아니라 연주자의 생각과 이면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선율을 하는데 그것을 보통 다스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공연에 있어서 첫 곡을 다스름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보통의 다스름이라고 하면 보통 산조를 하기 전이라든가 아니면 음정을 맞춘다든가 이런 특별한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그 역할이 있는데 이번은 그냥 온전히 그냥 한 곡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즉흥적이면서도 전통적인 선율에서도 즉흥을 얼마든지 연주하면서 그것이 어찌 보면 지금의 현재에서 이뤄질 수도 있는 현대음악이 아닐까 하는 제시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만든 곡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을 기법으로 한 교수님의 즉흥성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무대겠네요 경기도살풀이 장단이라든가 경기굿에서 나오는 그런 장단에다가 뭔가 평조라든가 메나리조를 섞어서 아쟁과 듀엣으로 하는 그런 곡입니다 교수님 흔히 우리가 많이 듣는 그 취타풍류가 그 다음인데요 이 대목은 어떻게 짜여졌습니까 취타풍류는 보통 취타, 길군악, 길타령, 연불타령, 사면타령, 별곡타령 이렇게 모은 곡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연에서는 취타, 길군악, 길타령 이 세 곡으로만 해금가의 듀엣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무대가 경기 대풍류를 준비하고 계세요 이 곡은 꽤 넓게 쓰여졌던 악곡 아닌가요? 대풍류라는 곡은 경기 대풍류 이렇게 보통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해설해 주신 대로 무용반주, 탈춘반주, 굽반주 아주 폭넓게 쓰여진 그런 민속합주 음악인데요 제가 이번에 무대에서 보여드리는 대풍류는 기념불, 반념불, 경기국거리, 자진국거리 이렇게 제가 경기 음악의 가장 대표적인 스타일의 선율을 딱 네 곡을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뽑아서 제가 피리 독주로만 연주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어서 우리 김 교수님의 박범은유 피리산조 무대로 이어지는데 교수님 이 산조 또 소개를 좀 해 주시죠 박범은유 피리산조는 경기시나의 명인 지영희 선생님의 가락을 박범은 선생님이 진양부터 자진머리까지 폭넓은 지식과 작곡기법을 좀 스며들게 해서 체계적으로 만든 긴 산조입니다 피리 긴 산조가 소영석류가 있고 박범은유가 있고 그다음에 정제국류 그 이전에는 이충선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준비한 거는 경기 음악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박범은유 피리산조입니다 기대가 큽니다 2016 김경아의 피리세계 풍요 이 무대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연주자분들도 많이 노력을 하셨지만 또 관람객들도 가셔가지고 연주하실 때 어떤 이런 이런 점은 좀 이렇게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선생님만의 어떤 감상 포인트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음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나 이런 전자음향을 통해서 나오지 않는 피리소리 거칠지만 거칠지 않고 부드럽고 또 크지만 큰 속에서 아주 작은 소리 피리소리에는 그런 다양한 소리들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또 많이 하고 싶은 연주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공연에서도 그 점을 깊게 생각하시면서 감상을 하신다면 다른 독주회랑은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초대 교수님이신 우리 김경아 교수님의 10년간의 도전 앞으로도 쭉 계속되리라고 보는데요 선생님 이 10년간의 도전 말고도 다른 또 연주계획이 또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10년 동안에 계획해서 하는 공연들은 지금 내년 작업으로 창작음악 연주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 사이사이에는 악단과의 협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획 잡혀 있지만 지금 공식적으로 날짜를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그렇죠 그래서 공연계획이 연주계획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바쁘셔서 그러시려면 건강 챙기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김경아의 피리세계 풍요 연주무대 날짜 장소 시간 다시 한 번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일요일 국립국악원 풍요사랑방 오후 5시에 있습니다 3월 20일 이번 주 일요일이죠 오후 5시 국립국악원 풍요사랑방에서 막이 오르는 2016 김경아의 피리세계 풍요 애청객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상황꼴 초대석 오늘은 피리 이혼주회를 앞두고 계신 김경아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악 띄울게요 박범은유 피리산조를 김경아의 피리 홍석복의 장구장단으로 띄웁니다 업스나잇 박범은유 피리삼촌 응? 한 말로 몇 번 말아야 알아듣는교 소박한 우덜 동네 사람들이 골목에서 뭐라고 지내는지 찍어가지고 작품 발표하겠다는교 응? 그래서 복촌이 삼촌이 시방 자전거 타고 나섰어? 평소에 자전거 타고 댕겼냐 그 말이야 아니 영화를 찍고 있네 차라리 그냥 봉알매 태우고 가지 봉알매 골목서 영화 찍자고 해요 얼른 나오셔 봉알매를 어째 불러대 나 자전거 안타 그 골목 안간다고 우메우메우메 이장이 빠지면 쓰겄어 이왕이 찍는거 사람만 보면 붙잡고 집 나간 아들 얘기하는 행순아짐하고 골목에서 경운기 세워놓고 사위 자랑하는 성무기아재 그라고 저 만주서 독립군으로 뛰었다는 봉알매 과정 불러내면은 영화 되겄네 뭐 응? 그려 그려 그 사이로 말이요 이장이 자전거 타고 가면서 5일장 가실 분 있나요? 복촌인 이장 장에 가요 뭐 필요한거 있나요? 지가 사다 드릴게요 뭐죠? 그런 그림? 땀에 참냥 한다 한다 헌께루 아 진짜로 영화 찍을 작전이요? 네 경기 시비작가 가운데서 유산가를 안비치의 소리로 이 시간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김영아씨 시골에 재밌는 골목길 풍경을 사진과 얘기로 담아서 내놓은 동네도 있더라구요 네네 마을사람들의 사는 모습과 살아온 얘기까지 담아서 자그마한 얘기책을 내놓은 소박하고 정겨운 모습들이 떠오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극적인 허구성 없이 사실적으로 그려낸 그런 모습들을 요즘 다양한 매체에서 저는 자주 보구덩이요 그러면 네네 억순이 동네도 창보리에 골목길 얘기를 담아서 내보자는 건데요 네 근데 복촌인 삼촌이 영화를 찍고 싶은 모양이에요 글쎄요 그것도 이제 마을의 추억들로 글쎄요 근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요즘 추세가 지역적으로 자기 고장 마을 알리는 그런 추세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뭐 나날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고향의 마을들이 저도 그 어린 시절에 생각나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그 고개 이렇게 여우고개 넘으면 쭉 신장로 따라가지고 저희 주변에 그 시골길 쫙 펼쳐지고 또 저희 집 모습이 이렇게 생각나요 큰 대문 쑥 들어서면 막 앞마당에 꽃 이렇게 심어놓은 그 조그만 화단도 있고요 네 아주 소설을 쓰죠 뒤에는 또 이렇게 장독대 이렇게 있고 그리고 거기서 막 장 푸던 엄마의 모습 네 그리고 이제 사랑채의 그 아궁에다 이렇게 불 지피시면서 영을 이렇게 끓이시던 아버지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그냥 막 주마등처럼 스쳐지는 저는요 골목길에서 제기도 차고 뭐 비석차기하고 뭐 남자니까 딱지치기 내로 놀이했던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고 있네요 저도 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자료로 남아서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멋진 추억들이죠 네 자 상한골상사대야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네 구학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아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15년의 꿈 15년의 기적 지난 2001년 3월 한국음악전문채널로 야심차게 출범한 국악방송이 어느덧 개국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음악의 신명을 청취자와 나누고 우리 음악의 감동을 세계에 알리며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선 국악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특별한 감사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국악방송 개국 15주년 기념음악회 기적의 아리랑 3월 30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오후 5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신영희, 이충희, 이호연, 김해란, 이유라, 김용우, 유태평양 등 국내 최고의 소리꾼이 총출동해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어낸 아리랑의 힘을 선보입니다 국악방송이 마련한 아리랑의 향연 기적의 아리랑 공연에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국악 sop Kita 국악방송 최고 국악방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